지금 이제 회사로 가는 길이고요 저희 사무실이 큰 창고들 주변에 다 있어서 이 근처에 트럭이 참 많이 다녀요 자 이제 사무실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SDS 마이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이름은 오현태 프로 영문이름 폴입니다 회사로 보여드릴 건데 여기가 이제 입구예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사무실에 들어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관리를 현황판으로 대시보드를 하고 있는데 연간 볼륨이라는 이름이 나와있고 파이널 마이미 사업에 관련된 거 지역별로 스토로지 보는 그리고 데일리 로켓 전무 인바운드 현황 그리고 트럭 로케이션 그리고 보안카메라 이렇게 보입니다 보안카메라는 실제로 한 150개 정도 있는데 다른 보안실에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이 현황판에 대한 디테일도 저희 거점장님께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저희 마이미 거점의 거점장인방이고요 정우현 거점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거점장을 맡고 있는 정우현입니다 정우현 저희가 지금 이 사업들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유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첼로로 판매하고자 하는 우리 코딩 서비스가 있고요 직영 참고 서비스가 있고 로컬에서 저희가 배송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고 공항이나 아니면 항공에서 저희가 직접 거래산으로 배달해 주고 있는 주에이지 서비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커머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인사드렸던 오늘텍 프로입니다 거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크리티 통제실이에요 사각지대가 없이 이제 다 찍어 놓고 여러 카메라로 항상 관리 감독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SDS 마이미 거점의 창고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창고 사이즈는 한 15만 스크리티 정도가 되고요 지금 오후 시간대 이제 여러 종류의 화물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분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항공 화물로 들어와서 분류해서 중남미로 전체로 내보내는 리포워딩 프로세스가 저희 이제 가장 큰 사업이고 기본 비즈니스인데 오늘은 여기서 추가로 BUP 작업이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빌더팔렛이라고 해서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그 상태의 화물을 저희가 여기서 작업을 해서 공항으로 입구시키는 과정이에요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는 코스트 세이빙보다도 이제 보안의 목적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고가 핸드폰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 손을 적게 타는 게 도난이라든지 다른 데미지 방지를 하기가 쉬워서 저희가 여기서 작업을 해서 공항으로 입구를 시켜요 이러한 보세구역이요 보세화물을 이제 보관하고 있어요 이쪽에는 이제 크게 아까 보셨던 BUP 이제 웨잉하는 곳이고 보관 기간이라든지에 따라서 저희가 보관 방법이 달라서 분류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창고에서는 액션이 멈추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조끼를 입고 항상 소리를 좀 크게 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토클리프트 모시는 지원 분들이 이걸 다 듣고 또 저희하고 이제 안전상에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커머스 하는 지역이에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IT이 워낙 다양해서 저희가 이제 기록을 잘 갖고 있어야 해서 이커머스 리시빙과 엑스포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다운까지 다 끝났어요 이런 BUP를 여러 장을 합쳐서 도합한 값을 저희가 이제 에어빌상에 기입을 해서 항공사에 입고를 시키는 과정이 이제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이제 과정이 끝납니다 이쪽 지역은 저희가 이제 도메스틱 화물을 핸들하는 지역이에요 그 인벤토리 매니지먼트하고 국제 운송 그리고 미국 내 내륙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로고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월마트 제품이에요 미국의 워마트 아까 말씀드렸던 도메스틱 화물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트럭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 트럭 기사분이 계시고 앞에 보안요원 한 분이 계시죠 물건이 섞이거나 잘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빈 상태에서 나가거나 팔레트 쉐입이 이상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화물이 나갈 때는 보안요원께서 같이 관리 감독을 해주십니다 저렇게 기사분께서도 자기가 화물을 싣고 그걸 사진을 찍죠 저게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시스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찍는 걸 레이블이 보이게 찍어서 이제 올리는 거를 항상 일상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 또 와야 되니까 이제 집에 빨리 가야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다시가 스윙 유가파라니 슬빈 슬빈 오다시가 스윙 아이 도둑.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